특허청 시무식 특허청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나는 장하고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는 대한민국의 노동한 영광을 믿습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직원 대표들이 나오셔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표창장 상표 디자인 심사국 생활디자인 심사과 행정부사 양윤정 1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이 한껏 높아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청장으로서 해야 될 바로 그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같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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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